안녕하십니까, 오늘 시연 진행을 함께할 김대원팀 김혜택 제장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. 부산 서울은 매주 화요일, 목요일 주 2회 사전 계약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매주 화요일, 목요일 주 2회 사전 계약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매주 화요일 주 2회 사전 계약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